바일리포 데크에서 35번째 요가를 합니다. 앞에는 염랑계들이 막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. 염랑계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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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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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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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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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 요가를 마쳤습니다. 아침에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있네. 저쪽에 갈매기가 한 마리 앉아 있고. 해는 아직 나오지 않고. 그쯤에 해변을 청소하시는 시니어분들도 계시고. 달랑개들도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. 달랑개과 염랑개. 염랑개들이 아주 넓게 분포되어 있네요.